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상생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중교통, 슈퍼마켓, 편의점, 임이용업종 등에서 이용금액의 5%를 캐시백 형태로 지원합니다. 광주상생카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.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도 돕는 광주상생카드를 올해에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계속 시행해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광주상생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며 가맹점 신청은 광주은행 방문 또는 시와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 한편 광주상생카드는 2019년부터 약 4조 353억 원이 발행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일로광주 정지현입니다.